저희 점심 뭐 먹어요? 감자 응심이요 응심이? 네 양심은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흰색 화목도 먹는 건가? 저기요? 자기 빨간 거 먹어요 난 빨간 거 먹어요 먹어봐 가만둬 왔다 어 또 나왔다 나 먹어볼게 들깨옹숨이라고 그러거든? 근데 원래 진짜 진한 이거부터 더 칼칼해 이게 더 칼칼해야 돼 별로 안 칼칼해? 안 했는데 아 이거 좀 약간 삼삼 나가 삼성 of 삼성 OF 으어 고 활동 아, 아, 아 아,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쌈봉 나 자기 손마음 알아 쌈봉순저도 먹고싶어요 대기가 있을까? 대기있어 대기위원 대기위원 현명 국가에 국가에 대기위원 여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차가운데? 여기 물에 가도 거칠다 물에 가도 거칠어? 물에 가도 거칠어? 아 시원하다 물이 차가워 물이 차가워요 갈매기에요 갈매기가 있어? 물이 차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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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세트로 뭐 줄로 당기는 건가? 기차놀이 하고 있는 거지 줄로 당기는 거 같아 이렇게 일정할 수는 없어 하나 있나? 신기하다 그치? 세 마리 아닌 거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시 여섯 마리 아니야? 대박이야 어떻게 이렇게 일정한 거지? 수고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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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니